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콩이 최근 지수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중국 경제 회복은 결국에는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산업과 업종에 있는 기업들을 충분히 열심히 보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적으로도 어떤 일정 부분만큼은 내 계좌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 종목군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OEM주들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얘기 드렸던 기업은 호전시럽과 태평양, 물산이었지만 그 외에도 대연이라든지 신원, 그리고 아지텍, WB 이런 기업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의 업종, 그리고 관련 주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공 쪽 관련된 기업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호텔, 숙박과 관련된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다만 해당 산업군,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주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리오프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작년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은 됐었지만 이 경기에 대한, 그리고 회사들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회복이 더디다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한번 붙임이 있었고요. 올라가려고 하면 또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카지노나 관련된 부분들이 데이터들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3분기에 좋아진 기업이거나 또는 4분기에 실적이 흡자 전환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방송 시간 자체가 약 20분 내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전에 브리핑 내용이라든지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자주자주 공부하실 수 있게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영어 링크에 포함된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샵 37715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많이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조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고 오셔서 검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늘 얘기들이 리오프닝 관련된 주둔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가른다 흑자 턴 어라운드에 있는 기업의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첫 번째 얘기들인 항공 기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도주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이용해 보셨을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진에어라는 기업인데요. LCC라고 표현을 하죠. 저가 항공사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노란톡이나 채널에서 얘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적기 회사인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저가 항공사들 위주로 많이 보셔라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적기 회사들은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화물 수송에 대한 돈 그리고 운반비가 높아짐으로써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국적기 회사들은 내년과 내후년에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송 그리고 여객 이 부분이 많이 뒷받침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다는 부분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경우 합병 이슈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두 회사의 시너지가 얼만큼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위주수라고 많이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그동안 너무나도 적자였고 바닥을 쳤던 LCC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옷은 탑핵으로 진에어를 가져왔고요. 부가적으로는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제주항공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에어를 제가 탑핵으로 뽑는 이유로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좌측에 있는 원형 그래프를 보시면 우선 제 생각에는 연류 유료비 이 부분은 다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뜻은 비행기는 석유, 화석연료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진에어는 3분기의 흑자 전환할 때의 기대감을 깨고 적자를 지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현재 100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지금 70달러 근처에서 하향 안정세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꼭 봤을 때는 당연하게 저가 항공사들 부분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분기 데이터이긴 한데요. 전연동기 대비해서 티켓에 대한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따 또 얘기 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이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는 중국보다는 일본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지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명확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한 가지 더 얘기 드려보자면 엔저로 인해서 일본을 갈 수 있는 어떤 니즈와 수요가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에어를 제가 또 탑픽을 뽑은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사실 동남아는 이미 일전부터 일본이나 중국보다 미리미리 봉쇄를 풀었습니다. 동남아 쪽에 대한 LCC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로 기업이 진에어고요. 진에어라는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동남아 수요 쪽 플러스 알파 지금 이제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일본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좀 기대되고 있는 이 중국까지도 고를 본다고 한다면 진에어는 익스포저도 많이 되어 있고요. 다양하게 좀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봤을 때 탑픽을 좀 볼 수 있는 기업일 수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16,000원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4분기에 흑자에 대한 명확한 가치적인 성과물들이 나오는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18,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밑에 제가 주석을 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동남아 쪽 수요 회복되고 있고요. 이제 일본이 3, 4분기에 끌어주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이 끌어질 거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이, 원가가 감소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당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수요도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잇따라 봤을 때는 리오프닝 여행 쪽 보신다면 진에어를 좀 탑픽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LCC 인천항공 수출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이때의 시즌이 언젠가요?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오고 가지 못하는 물동량 그렇기 때문에 운반비도 굉장히 많이 비쌌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올해 5월부터는 점진적으로 이 수송에 대한 실적 데이터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은 대규모 폐쇄 정책을 많이 했다가 지금 PCR 검사도 폐지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여행 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엔저에 대한 부가적인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이 3, 4분기에 실적을 끌어줬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까지의 모멘텀을 본다면 2년 가까운 엄청난 암흑기를 지나고 나서 상승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기로에 서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부터는 좀 실적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암흑기라는 얘기를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은 3년 연속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적자일 거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에 좀 보실 데이터는 하나 있죠.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두 배 넘는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다만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3분기까지 누적으로 적자 지속이었습니다. 다만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한다는 건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호재와 모멘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사실 올해는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으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실적으로 증명을 해줘야만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탄력과 모멘텀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회사의 내년 매출액은 두 배 넘는 성장을 보일 거로 갔고요. 1조 원 정도의 규모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크게 회복돼서 영업이익률 8%를 기록하면서 830억 정도의 수익성을 걷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로 지금 동사를 평가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거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전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실적을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에서도 우선 첫 번째로는 진에어라는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사실 연평균 성장률은 계속 성장은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회사의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부채 비율이 무려 470% 가까운 정도로 다행히 최근에 대규모 회사체를 발행하면서 자본 잠시 우려에서는 벗어난 상태고요. 회사에 지금 아직까지 고가 내 돈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 비율은 약간 34% 정도, 100% 이상이 좋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좋지 못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3분기까지도 누적으로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가 이 회사의 어떤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2021년 부채 비율은 감소했다가 자본 잠시 상태지만 그에 대한 상황을 모면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회사 유보율은 없습니다. 앞으로 벌어버리는 돈으로 얼만큼 유보율을 잘 쌓아가느냐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동 비율도 현격하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 앞으로의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들이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과거 데이터는 다 지우시고 앞으로 보여줄 이 회사의 실적 데이터에 집중하는 게 진웨어의 제가 바라보는 투자, 뷰고, 포인트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퍼 밴드 알 수 없습니다. 적작이었기 때문에 NA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PBR 밴드는 사실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이 회사 앞으로 돈을 벌 거라는 그 모멘텀 하나에 놓고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18,000원 정도로 보시는 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 사실 LCC 기업들,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알토랑한테 기업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나서 채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답신으로 문자가 갑니다. 문자에서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샵 37715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들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황금주도주 두 번째 기업은 숙박업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호텔실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호텔실라도 좋은 기업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무게가 좀 무거운 대형주다 보니까 사실 저는 미드스모캡, 중소형주를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3분기에 좋은 실적을 기록한 서부 T&D라는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여기 도표 보시는 것처럼 약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호텔 부문은 2020년에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객이 없었기 때문에 최저치를 찍었었고요. 2020년을 바닥을 기점으로 올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내년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용산에 있는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이 회사의 모태는 서부트럭터미널이라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워낙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핵심적인 포인트는 회사가 호텔 숙박업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사업 부분이 돈을 3분기부터 흑자로 굉장히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기억나시나요? 인천공항의 수출, 수송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바닥이었다가 올해 2분기부터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 때부터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가요. 올해 4분기부터 완만하게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 뜻은 결국 반대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외국인 평균적 입국자 수 대비해서는 지금 아직도 현저히 낮은 상태이고요. 이 뜻은 결국 이 올라갈 수 있는 룸 업사이드만큼 이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모멘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콰지노즈들 굉장히 주가 흐름 좋았죠. 대표적인 기업이 GKL과 파라다 했습니다. 지금 이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게임과 많은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뜻은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용산호텔에 2023년 1월 GKL 카지노가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이 GKL로 출력부터 임대 수익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KL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본 쪽 관련된 부분들로 지금 굉장히 실적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동사도 거기에 대한 카지노를 호텔에 입점시킴으로써 회사 매출의 방식은 구조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카지노 수가 많이 매출을 벌수록 RS라든지 또는 임대 수익을 같이 벌 수 있는 계약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또는 그리고 내방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투숙객들이 많아진다는 건 호텔 사업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되리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서브 TND는 자산도 워낙 많은 기업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그걸 통해서 호텔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 부동산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 연수구에서 지금 충분히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스퀘어 1몰 컴플렉스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용산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의 복합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 신정도 부근 쪽에 도시 첨단 물류 복합탄지를 만드는데요. 여기에는 주거단지와 오피스텔 그리고 다양한 쇼핑몰들이 입점을 시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먼 미래지만 2027년 6월 정도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를 통해서 착착착착착 돈을 잘 벌고 있고요. 그동안 특수한 상황을 어려움을 잘 겪어내고 견뎌내고 지금부터는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7,900원 이하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에어나 서브티엔더라는 기업을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사실 지금까지 데이터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안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4분기에 흑자 전환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진에어 그리고 3분기에 완벽하게 흑자 터널라운드 이 서브티엔디 라는 이 두 개 기업을 동시에 같이 보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 수요가 많아진다. 그리고 여행객이 많아지면 투숙객들이 많아지고 호텔 사업이 잘 된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같이 좀 챙겨서 보실 리오프닝에 들어가는 업종과 업종 안에서도 확실하게 돈을 벌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런 정보들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실적은 워낙 좋은데 기술적 위치가 너무 뛰어난 기업들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자주자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셔서 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문자가 갑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샵 3772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신청해 주셔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부 TND라는 기업의 재무적인 안정성 지표와 실적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사실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을 적지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한 점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무로써 앞으로도 실적 성장이 더 기대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사실 숙박업을 하면서 높은 영업이익률 OPM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산은 굉장히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임대 위로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여타 경제 회사 대비해서는 좋은 영업이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분도 이게 실적 데이터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도 같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네어는 사실 높은 매출액 대비해서 한 자리에서 영업이긴 하지만 동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좀 규모가 크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 그리고 숙박업을 하는 회사 치고는 내년 예상 영업이익률 20%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2020년 정점을 찍었고요. 현재는 160% 정도로 충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돈을 더 벌 거라는 기대감들 실적이 제대로 나온다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발표를 해준다면 당연히 부채 비율은 100%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자산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유보율은 높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 비율은 사실 아쉽습니다. 2021년 이후로 굉장히 다시 낮아졌는데요.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앞으로는 다시 한번 유동 비율이 정상화되면서 충분히 제가 생각하는 10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해원보다는 재무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안장성은 더 탄탄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지만 결국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공 쪽에 대한 투자 그리고 숙박 쪽에 대한 투자 각각 타픽을 뽑는다면 두 개의 기업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부 T&D, 펀더멘탈 분석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사실 자료 만들 때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차 목표가는 8,500원 정도 장기적으로 긴 호흥과전에서는 9,500원까지 보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확실하게 돈을 벌기 시작했거나 돈을 3분기에 벌었거나 라는 이 두 가지의 주안점을 놓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가급적 접근하시는 거를 지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런 기업들은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실적에 대한 명확한 분석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랑 주식헌터 시간에 만나는 것보다는 자주자주 저랑 좀 스킨십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매우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양질의 투자 컨텐츠도 좀 드릴 것 같은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똑같이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샵 37715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드리니까요. 많이많이들 채널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끝났습니다. 시장의 어떤 주요 이벤트에 대한 반응과 강도는 약해지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 뜻은 실적이 좋고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은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연말까지 좋은 흐름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결국 종목 장세입니다. 어떤 기업을 선택하는 게 내 계좌의 어떤 수익성을 만들기 때문에 꼭 많이들 공부도 하시고요. 자주자주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7번째 주식권터 강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